혁진아, 걸레 어딨어? 걸레? 안에. 안에 있어? 그럼 엄마가 걸레 찾을게. 근데 걸레는 거실에 놔둬야 돼. 그래야 물길 닦지. 여깄네? 뭐든 보이는 대로 방 안에 쌓아두는 게 습관이 돼버린 아들. 그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. 원래 신발이랑 걸레는 맨날 방에다 갖다 놔요. 빗자루 같은 거. 자기 옆에가 있어야 만족을 느낀가 봐요. 방 안 가득 쌓인 너저분한 물건들은 아들이 밖에서 주워온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들인데요. 쉽게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습관입니다. 혁진아. 이거 이거 이대로 놔둘 거야? 응? 여기 치울까 마라? 안 치워? 왜? 싫어? 혁진이가 봐도 답답하지? 이렇게 해놓은 거 좋은 거야? 혁진아? 쌓아둔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들 혁진 씨. 그 때문에 엄마는 늘 속기 상하는데요. 역사부터 여기까지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한가 봐요. 여기 이렇게 이만큼 있으면 만족을 느낀 것 같아요. 신발도 자기 것하고 갖다 놨어요. 옷도 그리고 우리 혁진이 옷.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아들의 이상행동.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내 삶은 게 다섯 살 때. 지적장애를 받아서 좀 바다리 늦어가지고 원래 큰암에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런데 성이 나면은 못 이겨요. 진짜로 못 이겨요. 이 기사는 한 명도 없어요. 주간에서도 가면은 선생님들이 혁진 물건 못 만져요. 함부로 만졌다 하면 엊그저께도 월요일날 난리 나는 것들아가요.